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언니 들어가셔 얼른. 들어가요. 누가 왔네. 들어와 들어오라고 가자. 들어가. 어서 오세요. 안녕. 아이고 나 이거 날아가게 호감하네. 어서 오세요. 아이고 그냥 못 산다. 누님들. 8남매라고 하셨죠? 여기 앉으세요 다리 아픈데. 아니 왜 여기 앉아 여기. 너무 힘들어 오셨네. 그러네요. 너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집에. 진짜 호랑이 굴 들어가는 것 같아. 너무너무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내가.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집을 나갔지. 나와서 작은 달래집에 가서 자고. 그리고는 안 들어갔어요 집을. 원룸을 하나 얻어서 한 달 넘게 있었지. 어머. 그 일로 내가 집 나왔대니까 그 일로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또 집에 들어왔다니까 돌아오고. 형님들은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. 좀 변해야지 살지 나는. 아니 뭘 변할 때로 변하면 죽는 거야 이 사람아. 그때도 내가 왜 여기 안 있고 나갔냐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미칠 거 같은 거야 막. 뭐 싸움 무척 하면 딱히 웃겨 가네. 이게 폭탄을 하는 거야 막. 근데 올케 이제 말 중에.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올케한테 딱 한 마디만 할게 올케. 여태껏 고생했고 이렇게 먹고 살도록 해놓고 왜 나가. 서방을 내줘자. 서방을 내줘자 그게 법이야. 안 나간데. 안 나가도 내가 쫓아. 나갈 때. 매가지로 매가지로 걸어. 되게 좋은 신호이다. 너무 큰다. 너도 바X야. 너 뒤집어. 뒤집어 그 말이야 뒤집어. 아이고 아이고. 유스키야. 유스키이 이고 앞이었는데, 그 말 안 했어. 그래 나가지. 아 저거 나. 저거 배고 싶어. 저거 배고 싶어. 내 마음이 어이 형님 그만이야 내 마음이 아유 우리 안에서 신우님들이 형님들이 천군만만해요 지금 전 이런 신우이 세 분이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맞지 뭘